자 고등학교 3학년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서부터 같이 볼게요 뭐 담당자에게 라는 뜻이죠 내 이름 대니얼인데 내가 너의 유스 스포츠 프로그램에 몇 년 전에 가입했다 내가 진짜 수영 즐긴다 까지 했구요 thanks to 뜻이 뭐다? 뭐뭐 덕택에 그치 뭐뭐 때문에 뭐뭐 덕택에 덕분에 라는 뜻이죠 내가 I have become a good swimmer 수영실력 좋아졌고 이제 내가 원해 to go one step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해 라고 얘기를 한거죠 I like helping people 사람들 도와주는거 좋아하고 그리고 hope to get a job 직업 어기고 싶어 as a lifeguard later 나중에 구조원으로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try to sign up sign up for 가야다 신청하다죠 당신의 구조대원 훈련 수업을 신청하기를 애쓰고 있어요 올 이번 여름말이야 하지만 그 수업이 너무 어때 인기가 있어서 등록이 거의 as soon as it opened as soon as의 뜻이 뭐더라 뭐뭐 옳지 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강좌가 열리자마자 등록하는 그 기간 아니지 등록 받는게 거의 마감이 되 버렸다 라는 거죠 so that 용법으로 잡은거지 얘들아 그래서 표시해 두세요 so that I couldn't register 내가 등록을 못했어 그리고 was really disappointed 실망했죠 내가 들었는데 some of my friends 그러면 내 친구중에 일부도 못했다 뭐를 등록을 못했다 register 라고 쓰신 다음에요 여기 either 잡힌거 표시해 놓죠 앞에 부정문이죠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나타낼 때 우리 either 쓴다 였었던 거죠 자 I'm kindly asking 내가 친히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오형식 써놓구요 요청이죠 오형식 당신한테 투부정사 체크합니다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추가적인 수업 좀 열어주실래요 이거죠 어 당신의 심사숙고에 감사드려요 라고 된거죠 다음거 보도록 할게요 자 샤론이 티켓을 받았대요 어디 upcoming 형용사에요 얘들아 다가오는 탱거 컨셉 됐죠 친구로부터 요 티켓 받았는데요 while surfing the internet 이거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살아있는 케이스지 요렇게 써놓으면 돼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살아있는 케이스 surfing 인터넷을 검색하다 라는 뜻이죠 검색하면서 그녀가 came across 라고 써있네 이 뜻이 뭐다? 수거죠 우연히 마주치다 라고 쓰시면 돼요 encounter 라고 쓸게요 encounter 우연히 발견했어요 a review 뭐를? 후기를 봤대 reviewer review 후기 쓴 사람이 되게 혹독했대요 harsh 어씨 부정적인 단어야 얘들아 혹독한 끔찍한 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그러면서 컴마 ing 나오니까 분사구문 이라고 잡아주세요 여기도 분사구문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어 오형식으로 걸렸자 표시 넣어봐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대요 어머 정말 별로인 공연이다 끔찍한 공연이다 라고 어 부르면서 뭐 뭐 하면서 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요 that raised 그것이 그럼 그것은 앞에 있는 후기를 지칭하는 말인 거죠 그 후기가 raised in Sharon's mind the question 그러면 Sharon의 마음속에 뭐를 질문을 제기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요렇게 묶는 거야 그치 질문을 제기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오브가 전치사인데 뒤에 whether의 정체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쓰시면 되죠 명사절 접속사 뭐 뭐 든지 아니든지 이거죠 it was it 가주어 라고 체크하세요 자 was worthwhile 같이 있는 이란 뜻이야 같이 있는 형용사 to go 진주어 라고 쓰세요 가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럴까 아닐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 의문이 들었다 라는 뜻이었겠죠 전치사 뒤에 애들아 명사절 온 거 예쁘게 온 거 맞죠 요렇게 명사절 완벽한 것도 맞지 자 but 하지만 이라고 써 있네 하지만 in the end 결국이죠 결국에는 finally 그녀가 reluctantly 마지 못해서 꺼려하면서 라는 뜻이죠 reluctantly 주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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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결정했대요 뭐를 콘서트 가는 것을 결정했다 우리 어텐드가 타동사 라고 써놓을게요 뭐뭐에 참석하다 한국말로는 뭐뭐에 로 보이지만 애들아 이거 타동사라서 뒤에 반드시 전치사 없이 목적어 그냥 쓰는 아이야 그치 뭐뭐를 참석하다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동의어 participate은 in이랑 쓰죠 어텐드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랑 바로 쓰는 거 맞죠 됐어요 the hole 공연장이죠 located 이게 동사가 아니었네 was 잡으세요 자 located부터 표시 넣어주세요 그 오래된 마을에 위치된 pp9 라고 쓰세요 위치된 그 공연장이요 was 어땠다고 ancient 되게 오래됐대요 그리고 run down 이라고 되어있죠 어 아주 피폐했다 라는 뜻이죠 어 아주 낡은 이라는 뜻인거야 그래서 looking around 애들아 ing 하고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적어보세요 분사구문 둘러보다 the look around 그러면 둘러보면서 라고 쓰시면 되겠죠 둘러보면서 너무 낡았으니까 당황스럽겠지 샤오니 또다시 의아했어 궁금해했어 뭐를 what kind of show 표시하세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오는거죠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에다가 명사절이라고 써야되겠지 명사절 자리에 누가 왔어 what kind of show 요게 의문사인거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꺽쇠 표시해볼게 무슨 종류의 공연이 she could expect 요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요 빠진 목적어가 바로 의문사였던거야 요렇게 연결해 놓는거야 요렇게 됐어 그녀가 예상할 수 있었던게 무슨 종류의 공연일까 라고 되게 궁금해 했었다 라고 나와있는거지 자 but 하지만 as soon as 응 뭐하자마자 탱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하지만 자 봤죠 모든게 바뀌었대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이야 아 이런 데서 내가 어떤 공연을 예측할 수 있겠어 라고 분명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했었는데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니까 모든게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는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감정 변화가 생긴거잖아 그치 여기다 변화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에는 걱정이라고 써놓구요 아래는 긍정적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뭐 이 악기들 어 magically 마법같이 flew out 어 flow out 그러니까 뿜어져 나오다 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음악이 연주됐다 라는 뜻이야 그치 뿜어져 나오다 인하모니 인하모니 감탄문의 어순이기네 얘들아 what 그 다음에 형 명 명으로 끝나면 감탄사 what을 쓰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면요 얼마나 형용사한 명사인지 라고 해석하는 거야 얼마나 환상적인 음악이던지 라고 샤론이 외쳤어요 리듬이랑 템포가 were so energetic 어땠어?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형용사라고 잡으세요 and sensational 어땠다고? 뭐 감각을 자극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 소에다 표시해야 되겠다 소 여기다가 결과의 접속사 라고 적어보세요 결과의 접속사 너무너무 형용사에서 대절이 하다 하겠죠 어 어떻대요? 그들이 shook her body and soul they 가 받는 말은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겠네 왜? 리듬이랑 템포를 받는 말이겠죠 리듬이랑 템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 샤론의 몸과 영혼을 흔들었다 라는 거죠 콘서트가 뭐였다 far beyond 라는 표현 나왔네요 요거 수거처럼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표시해 보세요 far beyond far는 이제 훨씬이잖아 그러니까 어 누구누구의 기대를 훨씬 훨씬 뛰어넘어서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서 여기다 소율격자리 쓰시는 거고요 beyond expectation expectation 라고 하면 기대치를 뛰어넘 넘어 라는 전지사인 거야 근데 far니까 훨씬 뛰어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동료가 말척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타인한테 어떤 방식으로 away 에 걸린 게 나왔네요 away 에 that is 오 그럼 이거는 원래 away 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방법이니까 관계 부사절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주격관대로 잡힌거지 음 어떤 방식인지 요렇게 들어온 거야 관계 대명사가 아 is condescending 이라고 나왔네 이게 거들먹거리는 이라는 형용사였네 얘들아 요렇게 해서 뜯어보자 거들먹거리는 그리고 자 and 그리고 또한 어 indicates 나타내다 라는 뜻이죠 나타내다 보여주다죠 underlying 어 기저하는 존재하는 hostility 적개심 이란 뜻이죠 이게 반감 적개심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타인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나와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나와있고 자 numerous other times 요게 형용사죠 수많은 다른 경우에도 자 partners 파트너들이 may mob mob이 뜻이 울적해하다 울적해하다 그리고 even 심지어 frown 얼굴을 찡그리다 라는 동사죠 without 뭐하는거 없이 dealing with an issue 그 문제를 진정으로 다루지 않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울적해 할지도 모르겠대요 자 동료들이 may merely prevent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어요 likewise 가 이처럼 이와 같이 라는 뜻이죠 이처럼 막아버릴지도 모른데 뭐하는 것을 막 내가 말하려고 상대방이 막 얼굴 찡그리고 우울해하고 막 이래 그러면 내 말이 탁 막힐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discussing 논의하는 걸 그 문제를 그치 말하려고 하는 걸 막아버릴지 모르겠어요 by switching over topics 뭐 함으로써 빠르게 신속하게 라는 뜻이죠 신속히 switching over topics 주제를 바꿈으로써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처럼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써있죠 when 뭐할 때 the subject 그 주제가 turns up 등장하거나 등장할 때 말이에요 혹은 뭐 함으로써 by be incredibly 어 놀랍게 라는 뜻이죠 이거 놀랍게 그러니까 몹시 상당히 라는 뜻이야 몹시 모호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논의하는 걸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 그러니까 위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뭐야 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 뭐하는 거에 화 분노를 표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they are not useful 유용하지 않아요 왜냐 이유가 나왔겠죠 they don't 그것들 이 방식들이죠 don't provide 제공하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뭐를 뭐를 제공하지 않아요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그러면 행동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목적 대상이라고 써봐요 행동의 목적 대상이 되는 그런 개인 그리고 an idea 생각 뭐에 대한 생각 of exactly how to react 정확히 어떻게 반응할지 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간접적으로 표출한다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they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죠 동료를 어 아니 대절을 이해하죠 그들의 동료가 어 짜증났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absence 이게 부제 없음이란 뜻이에요 뭐가 없는 거 of directness 그러면 이게 직접 성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leaves them 그들에게 남겨줘요 without advice 뭐 없이 충고가 없는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죠 regarding 뭐에 대해서 what they can do 그들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 관한 그 어떠한 조언도 없는 상태로 그냥 상대방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21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에요 자 many ancillary 보조의 제시어였어요 많은 보조의 사업들 사업들 that 열어야 되겠지 얘들아 주격관대 꽂아 놓으세요 어떤 사업 오늘날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거의 모인 것처럼 핵심이라는 코어죠 at one time 핵심으로 보이는 많은 보조의 사업들은 at one time 요거는 이제 빼야지 한때는 시작했었어요 as journey as 여정의 이게 가장자리 끝 이란 뜻이잖아 가장자리로서 시작이 되었었던 거래요 우리 요게 의미하는 바를 찾아라가 이번 21번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색깔은 넣어놓을게요 됐어요 자 for example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뭐 보조의 사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여정의 핵심이 아니라 여정의 끝자락에 있었던 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어떤 사례래요 봤더니 소매업자가 흔히 boost sales 뭔 소리 이게 boost잖아 그러니까 판매를 증가시켜요 이 얘기죠 with accompanying 동행하는 동반하는 이란 뜻이죠 동반하는 지지 지원으로 판매를 올렸었대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거 assembly 조립 이라든가 또는 설치 서비스 이런 거 동반되는 이런 지지 하는 이런 것들 이거네 우리 예를 들어서 에어컨 사면 직접 오셔서 설치도 해 주시기도 하고 냉장고 사도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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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가정용 제품들 가정용 하고 나서 이게 명사인데 또 명사니까 얘들아 꺽쇠 이렇게 열면 되죠 리테일러 가 selling unassembled 조립되지 않은 이란 뜻이었겠네요 조립되지 않은 아웃돌 그릴 야외 그릴을 파는 거야 as a box a part 부품들의 상자로 됐어요 그리고 living 떠난데요 고객의 임무로 아 그럼 남겨주다겠네 이거는 남겨두다 겠죠 그것을 고객의 미션으로 남겨두는 상태 어떤 상태지 임무를 불완전하게 남겨두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들어온 거네 됐어요 자 보죠 when that retailer 그 소매업자가 또한 팔죠 조립품을 그리고 배송도 할 때 it takes another step 어 그것이 또 다른 한 걸음을 걷다 in the journey 그러면 여정 그러니까 retailer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에 있어서 매출을 중대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어 to the customer's true mission of cooking in his backyard 그러면 고객의 어 진정한 임무 뭐하는 것에 요리하는 것에 진정한 임무의 여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다 얘기겠네요 됐어요 another example 자 여기서 사례 2번 들어온 거죠 또 다른 사례는 뭐래요 요거 사업 대 사업이란 뜻이죠 사업 대 사업의 service context that are layered 어떻게 된 are layered 층층이 쌓여진 이란 뜻이죠 on the top of software on the top of software turns do it yourself 이게 DIY의 추각형이야 애들아 스스로 하는 거 turn 수거로 잡혔지 turn a into b 이번엔 do it for me 뭐야 너 스스로 하기 이건 날 위해서 하기 이렇게 돼 있네 요 해결책 대절 닫으면 되겠죠 요것이 원래는 Resorted from 뭐의 결과로서 생겼다구요 Exploring the edge of where core products intersect with customer journeys 어떤 곳에서 생겼다 여기다 더 place라고 선행사 하나 써놓고 생략 관계부사절인 거죠 핵심 제품이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다죠 교차하는 그런 곳에 가장자리를 탐구함으로써 발생 된 거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위에 써있는 이 또 다른 사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어 고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그러면 문제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Official definition of sports 어 운동의 공식적인 정의라고 하는 게요 가지고 있대요 되게 중요한 어 임플리케이션 하면 원래 함축 어 뭐냐 암시하다 인플라이 해서 온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중요한 함축성 함축되는 의미 함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볼까 when when a definition 뭐 할 때 그 정의가 규칙 그리고 그리고 목적어 병렬 막 잡힌 거죠 경기 경쟁 그리고 고도의 뭐 퍼포먼스 퍼포먼스 가 될 거래요 혹은 뭐 할 거라고요 avoid 피할 거래요 다른 신체적인 활동들을요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어떤 어 second 두 번째 등급이잖아 하위 등급 얘기하는 거야 그 말 하류 하류라고 하면 되나 하류로 정의되어지는 다른 신체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게 될 거래 뭘 했을 때 스포츠에 운동의 정의가 요렇게 목적어 규칙 그 다음에 경쟁 아니면 뭐 강도 높은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정의를 쓰면 사람들이 쉽게 스포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을 한 거죠 됐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보겠대 12살짜리 아이가 is caught from an exclusive club soccer team 어 상위에 축구 팀에서 잘려졌다 라는 말은 뭐야 배제됐다 라는 얘기를 또 한 거지 배제되다 배제되었을 때 그녀가 may not want 원치 않을지도 몰라 to play in the local league 로칼 리그에서 조차 그러니까 exclusive는 로칼의 반대말이 되겠지 얘들아 표시해 두세요 이게 원래 배제적인 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위의 상위의 1% 이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로칼은 지역의 이니까 그냥 동네 축구 얘기하는 거겠죠 자 상위의 축구랑 동네의 축구 그러니까 애가 그런 고등 레벨에 있는 축구팀에서 거절당하면 지역에 있는 리그의 축구팀에서 경기하고 싶지 않게 돼버릴 거래 12살이잖아 왜냐하면 그녀가 뭐하거든요 c a as b 인거죠 얘들아 요렇게 해서 자 그것을 b 로 보다니까 오락의 활동으로 그녀가 봐요 rather than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진정한 스포츠라고 하기보다는 오락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그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쓰여져 있네 보자 this can create 이것이 상황을 유발시킨대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where 라고 써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are 어떤 상황 신체적으로 inactive 활동적이지 않게 되는 상황 말이에요 활동적이지 않은 이란 형용사에요 at the same 동시에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소수의 사람들이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비교적 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행동하는 뭘 위해서 어 많은 팬들을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그런 운동경기를 하는 동시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부연 설명을 잡아준 거네 어떤 상황이래 that negatively impact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쳐요 건강에 그리고 increases 증가시킨대요 건강관련된 건강비용 을 증가시킨대요 사회적으로는 혹은 지역단체 수준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아이고 자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라고 하는게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때 라고 쓰여져 있죠 뭐를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광범위한 신체의 활동을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때 어떤 활동 that are played 수행된대요. for pleasure 그리고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까지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되든지 그리고 integrated 통합되어지는 거래 어디로 사회적인 삶의 지역적인 표현으로 통합되어진다. 그러니까 더 범위를 축소시켰다라는 거지 상위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라는 식으로 신체 활동에 광범위한 정의를 포함시켰을 때 이 말이야 그랬을 때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의 비율이 will be high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의 혜택도 당연히 likely to be high가 생각됐네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해 됐어요? 응 운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건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스토리였는데요. 보죠. 자 23번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얘들아 프레임 하면 원래 액자의 틀이잖아요. 요기에서 의역해서 구조화라고 나왔네 써보자. 문제의 구조화 문제의 구조화가 amongst 라고 써있는데 뭐뭐에 해당하다 뭐뭐에 해당하다 우리 이거 원래 량으로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동사로 나온 거 뭐에 해당한대요? defining 정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 맞지? 구조화라는 것 그치? 무언가를 정의 낼 때 쓰는 거잖아. 어 뭐를 정의 내리지? what problem? 무슨 문제를 너가 제안하는지 해결하도록 제안하는지 이게 문제 구조화인 거 맞죠? 그치? 어 요거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critical 되게 중요한 활동이래요. 아 그러면 해결하려고 제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말하는 것을 정의하는 게 문제 구조화인데 이렇게 문제 구조화한다는 게 중요해. 그 이유가 나와있네. the frame 맞죠? 구조 틀이겠죠. 어떤 틀? you choose 당신이 선택하는 틀 요렇게 꽂아 놓으세요. 못간대 생략이라고 당신이 선택하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틀 있잖아. 그게 어떻대요? strongly 이렇게 빼시면 되죠. 강하게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구요. 당신의 뭐에? 문제의 이해도 영향을 미친다구요. 됐어요? 닫으면 되겠죠. because에서 열었던 거 이제 닫으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중요해요. nearby 이제 그러므로 어 어떻게 한다고 comma ing가 잡혔네 분사 구문이었겠죠. 요렇게 해서는 분사 구문 자 컨디셔닝 원래 조건화하다 라는 뜻이잖아. 그럼 당신의 접근법 뭐 하기 위한 접근법 이래요? 접근법 to solving it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접근법을 뭐 하면서 조건화하면서 즉 결정 하면서 결정한다로 가자 결정한다로 가는게 낫겠네. 됐어? 맞지? 내가 고른 틀 이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 구조화 시키는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결국 내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그 접근법을 결정하는게 맞겠네. 됐어요? 자 for illustration 뭐야 illustration으로 나왔네? 예를 들면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보면 consider 생각해봐라 Sivodeo and Brutuskis 필요없어 이 사람들의 Series of 이게 뭐였지? 1년의 라는 뜻이죠. 형용사 잡으세요. 1년의 뭐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래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and which 꾸며줘야지 이렇게 어떤 실험? 그들이 요청했어요 사람들한테 4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라고 되어있네 O.C.인거죠.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요런거를 요청을 해봤었었다는 실험인거야. 그치? 아래 보자. 어떤 결론이 나왔대? 그들이 알게 됐대요. 대절이라는 것을 응답자의 소 더하기 명이죠. 그럼 얘가 주어져 응답자의 제안 변화시켰대요. 뭐를? 상당히 응 아니 응답자의 제안이 달랐었다 이 얘기를 한 거네. Depending on 뭐뭐의 의존에서 뭐뭐에 따라 whether the metaphor 은유 비유라는 뜻이죠. used to describe 표시해보세요. used to describe crime 요렇게 해서 꽂는 거야. pp9 라고 쓰신 다음에요.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응 범죄 상황을 묘사하려고 사용된 그 은유법이 어떠한지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그러니까 바이러스였는지 아니면 짐승이었는지 whether a or b 요건 거지 요렇게 말한 것에 따라 상당히 그 응답자들의 반응이 달랐었다 라고 써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상당히 요게 몹시 상당히 달랐다 라는 걸 발견했대. 그러니까 범죄를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다. 그냥 이거 핵심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자 볼까? 자 사람들 하고 나서 동사 어딨나 봤더니 요거다. 그럼 어떻게 잡아? 애들아 물결로 잡으셔야 되겠죠? 요렇게 잡아주세요. 요거 뜻이 뭐예요? 모모로 모모가 모모를 제시받은 이란 뜻이지. 모모를 제시받은 근데 여기 봤더니 또 분사예요. 요거는 PP9였지. 요거 또 분사지. Comparing Crime to a Virus 범죄를 바이러스라고 비교했었던 은유법 요렇게 걸린 거지.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 그치? 명사를 꾸미는 게 이번엔 현재 분사 9로 잡은 거지. 현재 분사 9 뭐 한다고? a를 b와 비교하는 비교하는 이죠. Compare a to b 됐어요? Compare a to b 그러면 범죄를 바이러스로 비교하는 은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또 어떤 바이러스냐면 아이고 두번 한번 두번 세번 또 걸렸어. 그들의 도시를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번째로 꽂힌 거죠. 요렇게 침입하는 침입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주어동사 먼저 끊었던 거야. 애들아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강조하더래 뭘 강조했을까? Prevention 예방을 강조하더래 그리고 어 addressing 뭐 했더래? 어 다루다 논의하다 라는 뜻이죠. The root cause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란 뜻이죠. 뿌리의 원인일까? 뭐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addressing 하더라 다루는 거 해결 해결이라고 하는 걸 논인데 논의를 강조했대. 예를 들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요렇게 얘기를 했더래. 우리 가난을 제거해야 되고요. 동명사라고 잡으면 되죠. 가난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동명사 2 향상시키는 것 요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됐어요. On the other hand 당연히 얘들아 On the other hand however 잡혀야 되겠지. 왜? 위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 응답자의 반응이 달랐다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여기 changed 달랐다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 1번 사람들 2번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다른 대답이 나와야 되겠지. 이 종류 대답이 상반되어야 되겠다니까 however 역접이 잡혀야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 똑같이 물결 잡아볼게요. 짐승의 비유를 제안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집중 하더래. 레메디가 치료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조정하는 조치 이렇게 나왔네. 조정하는 조치에 초점을 두드래. 예를 들면 이것도 search as 인거야 이게 search as 예를 들면 increasing the size of police force 요렇게 하면 경찰의 무력 얘기한거죠. 그리고 요렇게 하면 교도소 인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면 예방해야지 예방하려면 우리 범죄 안 생기려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빈곤율을 좀 줄이고 교육을 해서 그들을 마인드를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첫번째 사람들은 얘기를 한거고 두번째 사람들은 그 범죄자가 짐승과 같아요. 이랬더니 짐승이면 어때야돼? 우리에 가둬야돼. 이 생각을 한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도소 만들고 경찰을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주제 찾는 거였죠. 자 1번부터 해석 좀 넣어볼게요. 선택지 1, 2, 3, 4 같이 보는데요. Importance of asking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 올바른 해답을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묻는 것의 중요성 일단 패스 자 2번 Difficulty 어려움이래요. Using a metaphor to find solution to a problem 해석 화면에도 있어요. 자 문제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은유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고충 맞아요? 비유법 사용의 고충 아니잖아. 그치? 요거 틀린 거지. reasons why problem framing 문제 구조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A from B잖아. 그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왜 막아주는지의 이유라고 들어와 있는 거고요. 4번 유용성 이란 뜻이죠. 유용함 뭐해? Preventive measures 예방의 조치의 유용성 이거 보자마자 틀린 거지. 왜? 이건 첫 번째 사례였잖아. 지우세요. Effect of problem 문제의 효과 어떤 문제? framing on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그러면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구조화하는 문제들의 효과 맞아 틀려? 몇 번이 맞는 것 같아. 얘들아. 일사모 중에서 응 우리 일단 문제 구조화 있잖아. 요거 요게 핵심 단어였지. 맨 처음 시작할 때 문제 구조화가 뭘 정의 내리느냐에 해당한다 라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됐어? 일단 이유 잡힌 건 틀렸던 거고 질문을 똑바로 물어보자. 이건 아니었던 거지. 왜? 구조화 틀자는 거에 대한 거였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